혁규 선수 2벌 선수 39.2 선수 5점째 반 대팬도 반대팬도 패스를 하였고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어요 총격리바운드 슈팅 걸립니다 포모델 선수 초보등학교 선수 많이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배울만한 스텝백 점퍼였습니다 NBA의 스타급 선수들은 다 스태프 액을 많이 하고 있죠. 네, 하지만 이번엔 또 메이스 선수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입니다. 분위기가 조금씩 KCC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. 마리오 리트의 패스, 김종규. 다시 김종규에게 건네줬죠.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. 그리고! 슬라이더 슬라이더. 영포즈, 좋습니다. 메이스가 마무리를 지었고요.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2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